도교육청이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최근 실시한 교감협의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 업무를 교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도교육청이 사전 예고 없이 전교조의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협의회가 중단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교감들, 또 특정 단체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향된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교원대에서 있었던 교감협의회. 도교육청이 새학기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감 원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애초 공문대로라면 권역별로 협의회가 실실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장소가 교원대로 바뀌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장소 변경 이유에 대해 김병호 교육감의 특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 단양 등 멀리서 온 교감들은 주요 업무 보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것도 잠시뿐, 아직도 이날의 당혹감과 불쾌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본청 주요 업무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인데, 사전 예고도 없이 전교조 정책실장이 나와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 정책실장은 쉬는 시간까지 25분이 넘도록 설명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교감이 강하게 항의했고, 협의회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것은 노사협력과에서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사협력과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교감 선생님들께 사전 안내는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서 나갔어야 되는데. 교원단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편향적인 도교육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고, 충북의 모든 교감, 원감 선생님들의 위상이나 예우에 있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었다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전교조 단엽 설명을 끼워넣은 도교육청.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제 뿐만ино